LH미디어 금라이 대표님이세요 양 대표님 좀 만나게 해줘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다음에 오시죠 잠시면 돼요 에이! 아 참 드럽게 안 들어가네 얼레?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뉴스에선 중태를 하길래 오늘 일 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시네요 양 대표님 아 내가 워낙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갑자기 회당 1억을 부르셨다고 다른 데서는 1억 5천까지도 얘기해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조수지 지금 나한텐 꼭 필요한 배우예요 이걸로 아카데미에서 받게 해줄게요 최고 퀄리티로 드라마 만들테니 그냥 계약 진행해요 부탁드려요 아휴... 아휴... 금 대표님 이게 뭐하는지 아휴... 치... 응? 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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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이래서 금대표를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, 어? 뭐... 돈 들고 와서 줄 서요. 기회는 줄 테니까. 돈은 못 깎아. 해당 1억. 저... 쉿... 쉿... 쉿...